어릴 때부터 오래 달리기를 하면서 느꼈던 딱 한 가지의 노하우는 죽을 것 같은 순간에 한 걸음 더 내린다고 해서 죽지 않는다는 거였죠. 오히려 던지듯한 한 걸음이 다음 걸음을 자연히 이끌더라고요. 어느 순간에도 한계에 다다랐을 때 그 한 걸음은 큰 변화를 만듭니다. 죽을 것 같은 순간에 그 한 걸음이 나에게는 힘이 될 때도 있고요. 처음에는 별것 아니지만 작은 한 걸음이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지 오늘 저와 함께 느껴보실래요? 6월 19일 여기는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문화다라빵의 강민선입니다.